일요일 오후입니다 라마단 끝나고 이드가 시작되고 3일째가 되는 날이죠 카타르 중동국가에서 뭐 그런거 하나봐요 이드 때는 불꽃놀이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코닛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불꽃놀이 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나왔는데 저쪽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할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오늘 공원 쪽에 주차를 했어요 공원이랑 코닛 상점 연결이 되어있는데 거기까지 좀 많이 걸어가야 돼요 30분 근데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아직 80분 정도 남았어요 불꽃놀이를 하기 전까지 주야 아빠 가져갈게 걸어가 걸어가 아빠 가져갈게 아빠 위험하니까 어떻게 타고 들어가게 끌고갖고 어디가 혼자 하는거 좋아해 거기서 타고 올라가 안되지 그래서 가 엄마 쟤는 오늘 안 잃어버리겠다 신발에서 빛이 나갖고 뭐해 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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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30분 걷어 30분 아빠 안 와 아니야 가자 빨리 와 여기서도 충분히 불꽃놀이 보이죠 여기서도 충분히 불꽃놀이 보이죠 여기가 확 튀어갖고 좀 더 가까이 불꽃놀이 하나까지 갈 거예요 카타르에 살면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거 챙겨보긴 또 정식으로 챙겨보는 건 처음이네요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파월 그쪽에 가서 살짝 본 게 있는데 그때도 주예때문에 봤었죠 오늘도 주예때문에 나온거죠 저는 뭐 그런 행사에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또 애기가 있으니까 보러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와줄게 일로 일로와 조심해 주예 할 수 있어? 어... 손잡아 가자 조금 20분도 걸어가야 돼 레이저쇼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걸어갈 거지 제대 잡고 먹으면서 기다려야지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불꽃놀이 직접 본 적이 없어갖고 어디서든지 모르는데 영상 같은 거 찾아보니까 여기 댁이 있거든요 뭐 퍼레드 할 때마다 거기서 뭔가 귀빈들이 앉아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쏘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에서 왠지 쏠 것 같은 그런 느낌 보면 저쪽 넘어가면 사람 엄청 많아요 이쪽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앉아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렇게 잘 잡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다리 진짜 멋있게 생겼어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려나? 보면 다리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그 아래 별도 엄청 진하게 보여요 보이죠? 맥도날드 오늘 사먹었는데 맥도날드에 뭐 할인이 없죠 근데 가끔 쿠폰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쿠폰 이용해서 좀 구매를 했습니다 뭐 치킨 두 개짜리 세트를 주문을 하면은 너겟 네 개 주는 거 공짜로 그거 쿠폰 하나 썼고 그리고 스페니쉬 라떼 한 잔 사면 한 잔 더 주는 거 해갖고 큰 걸로 한 잔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왔죠 날씨도 좋고 진짜 여유가 느껴집니다 kunsti ganzen ajust게 됐어요 분위기가 참 좋다 여기서 이렇게 돈 많이 벌면서 문태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메뉴 Estamos 숟가락으로 오고 싶은 걍 뭐야 매미매미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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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ly 원숭이? 여기 시끄러운 동물은 처음 보네? 응 아저씨? 거기서 멀리 그렇게 뛸 수 있어? 몇 센티를 뛴 거야? 50cm 뛴 것 같은데 너? 잘하네 인스터무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어.. 기대되는데? 어디서 불꽃이 나올지? 봐봐 아.. 더! 어묵 아..놀네 영상 방금 전에 끝냈는데 끄자마자 바로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깝다 우리 4곳에서 나와요 4곳에서 나와요 4곳에서 나와요 약간 춤아웃을 해볼까 진짜 가까워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봐봐 쥐야 불꽃놀이 여기 봐봐 안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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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우와 엄청 가까워요 영상으로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엄청 가까워요 우와 저 코앞에서 던지고 있어요 지금 폭죽을 났어? 우와 빵 안 터지네 우와 우와 엄청 밝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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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할 때는 좀더 옆으로 좀만 더 가면 되겠다 그게 정면이지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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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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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박수 찐내줄 멋있어요 멋있어 이거 미사일 쏘는 것 같은데 땀발총 쳐주는 것 같아 땀발총 지금 위로 막 터지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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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주혜야 주혜 저기 봐 꼭 쪽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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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ak 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힘들게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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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4 입니다 뭐 뭐 우와 우와 어? 무슨 소리야? 우와 우와 오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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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엄청 소름돌았다 진짜 우와 전쟁 난 것 같았어 끝났나 봐 7분 동안 했어 7분 한 30초? 우와 끝났나 봐 우와 주혜야 마지막 거 엄청 무서웠어 마지막 거 엄청 무서웠어 전쟁 난 줄 알았어 진짜 우와 엄청 멋있어 어메이징? 예스 우와 겟놀토 루세일 하하하 루세일에 지금 가면은 10시 45분인가 거기 또 폭죽 터뜨린데요 괜찮나? 어? 근데 거기는 진짜 차 대기 힘들 거 같은데 응 무서웠어? 응 언니들이랑 놀고 싶어? 놀이터에 왔어요 엄청 많아 사람 애기들이 엄청 많아 이게 놀이터에 이렇게 애기들 많은 건 처음이다 애들이 너무 많아서 주혜가 치던가 아니면 주혜가 다른 애들을 치던가 할 것 같아 아 아 애들이 너무 많아서 주혜가 치던가 아니면 주혜가 다른 애들을 치던가 할 것 같아 이제 집에 갑니다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위험했어 재밌긴 했네요 주혜가 엄청 잘해 진짜 더 용감해지고 운동 능력이 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낙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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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